도착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브이로그죠? 하이로그 콘텐츠에서 멤버들이 쓴 모자를 선물로 해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거기 당첨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택배가 온다는 카톡을 받고 하루 종일 설레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바바박 달려와서 바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 뭐가 왔을까? 일단 보다가 시나모롤, 한교동, 피카츄, 마이멜로디가 있었거든요 칼로 안 뜯어도 되겠다 뜯어볼게요 과연! 이건 뭐지?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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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가 왔네요! 도움이가 썼던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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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인증샷! 바로 갑니다! 여러분 꺼냈는데 그 시그의 코튼 냄새 있잖아요 스프레이 냄새 그 냄새나요 대박 짜잔 짜잔 인증샷 바로 갑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얼굴 공개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아 비터주얼 아 음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지금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바람 쐬러 갈게 우리 바람 쐬러 갈게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어허허 귀엽다 우웅 나 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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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마주보고 Say I love you 넌 어때 Say I love you 네 맘을 Let me let me know Say I love you 넌 어때 Say I love you 네 맘에 날아 들어가 Yeah Baby I remember I gotta feel it for ya Ooh baby you're the lonely night Because I'm alone You let me I'm alone Oh 어딜 가도 네 생각은 야 Because I'm alone 너 없이 I'm alone Oh I just almost lost my balance Oh Oh Don't close you I like to see the details I just 쬐고 없는 우리 추억에 No stop Just stay with me now Please don't leave me crazy 제발 stay where you are No Don't Go 다 던져버려 Stay here right now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 필요 없어 그대로 run Run 한번 대로 Run Run Stay Listen up Feeling good Yeah 우리 느낌 That I want you tomorrow From Let me know